1. 죽은 사람 속이나 뒤지고 있다. 그런 내가 무섭다. 그녀는 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가? 2.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도 코끝에선 치자꽃 향기만 아른거리는데 인적 없는 적막한 가로등 아래 은행나무는 여전히 노랗게 서 있었다. 나는 그 나무에 잠시 기대어 서보았다. 3. 은행나무 5억만 년 전 어디선가 나타나 지금까지 살아있는 그 질기고 질긴 생명력. 4. 암나무와 순나무가 따로 있으면서도 오직 한 속 한 종만을 유지하는 그 결벽증. 4.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나의 유전자를 지닌 아이가 태어난다니. 5. 아, 지긋지긋한 삶의 집착. 오늘은 내가 해부 당번이다. 습관처럼 책상 위에 놓인 차트를 훑어보았다. 4인을 밝혀내야 할 사람은 모두 3명. 그 중 남자는 1명뿐. 오늘도 역시 여자 해부 의뢰가 더 많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여자는 참 알 수 없는 존재다. 내게는. 5.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해부용 장갑을 끼웠다. 빈틈없이 손에 달라붙는 얇은 촉감의 비닐. 5. 달걀 속의 얇은 막처럼. 6. 시체와 나를 완벽히 가르는 이 장갑을 낄 때면 예외 없이 어렸을 적 기억 하나가 떠오른다. 6. 재기차기. 그게 콘돔이란 것도 모르고 풍선처럼 부풀려 그 안에 물을 집어넣고 재기로 차곤 했었다. 7. 물컹거리는 물풍선이 발 옆구리에 퍽퍽 닿을 때면 간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 묵직한 것 같기도 해 한바탕 차고 난 후에 애매한 발만 긁적였다. 8. 지금 생각하면 발 옆구리는 아주 예민한 신경이 집중돼 있는 부위. 그러니까 당시 어린 소년이 느꼈던 이상한 간지러움은 일종의 성적 쾌감일 수도 있다. 8. 쾌감이라고? 9. 성적 쾌감이란 말이지. 9. 난 해부용 장갑을 낀 손을 꽉 힘주어 깍지 끼었다. 그러자 뇌에서 가장 먼 곳에 위치한 발 뒤꿈치에서부터 찌르르 전기가 종아리를 타고 등줄기로 올라왔다. 10. 온몸이 짜릿하다. 10. 아, 어쩌면 성적 쾌감은 이처럼 뜻하지 않은 순간에 뜻하지 않게 느껴야 제맛인지도 모른다. 10. 해부실 안에서는 금속성의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차갑게 들린다. 10. 닥터 쾌가 수술 도구를 준비하는 소리다. 그는 오늘도 저 수술 도구를 소독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와 첫 해부를 같이 할 때 내가 수술 도구를 소독하는 걸 보고 참 쓸데없는 짓을 다 한다는 듯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던 그였다. 그리고 그날 밤 억병으로 취해 말했다. 법의학 의사가 된 이유 중 하나는 수술 도중 사람이 죽을 염려가 없어서라고. 이후로 나는 대놓고는 아니지만 그를 경멸하기 시작했다. 10. 장 선배님, 준비 끝났습니다. 10. 닥터 쾌가 불렀다. 죽음과 맞부딪히는 순간이다. 나는 해부실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차가운 해부대에 여자는 마치 개막식 직전의 동상처럼 하얀 천을 쓰고 누워있다. 난 방금 전에 읽은 여자의 신상명세서를 떠올렸다. 성별, 여, 이름, 나이, 주소, 미상. 발견장소, 북한산 등산로 옆 흙더미. 경험으로 보아 이런 사람의 사인은 액사나 교살, 즉 타살 확률이 높다.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것. 이것만큼 드라마틱하고 흥미로운 게 또 있을까. 죽었다고 해서 다 같은 시체가 아니라는 걸 난 첫 번째 해부를 하면서 알았다. 특히 사고사나 자연사가 아닌 타살이나 자살한 자체는 너무나 달랐다. 역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시체는 살아있다쯤 될까. 죽은 자가 내게 말을 하는 것이다. 이 여잔 내게 무슨 말을 걸어올 것인가. 난 제막식의 줄을 잡아당기듯 여자 위에 덮인 천을 쭉 잡아 끌어내렸다. 순간 옆에 메스를 들고 대기 중이던 닥터최가 얼른 눈을 감는다. 저런 아직도. 처음부터 낯선 것은 끝까지 익숙해지지 않는다. 나는 그런 닥터최를 보고 혀까지 끌끌 찰뻔했다. 하긴 아닌 게 아니라 여자의 시신은 막 부패가 진행되고 있어 흉측하긴 했다. 시반 검사를 해봐야 정확한 사망 날짜를 알겠지만 언뜻 육안으로 보아 2주 정도 지난 것 같았다. 인간이 완전히 흘기되기엔 터무니없이 짧은 시간이다. 부검을 하기도 전에 난 여자의 푸르드에 대한 시신에서 사인을 알아낼 수 있다. 눈꺼풀의 일혈 반응. 얼굴에 무수한 점상 출혈.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의 징후다. 그렇다면 명백한 타살이다. 이 여잔 누구에게 목이 졸려 죽었을까. 물론 법의학 의사인 내 임무는 사인만을 밝히는 데까지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렇듯 타살이 명백한 시신을 보고 있노라면 누가 왜 죽였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내가 점점 우물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인간의 어두운 심상에 다가가고 있는 모양이다. 난 해부용 메스를 들었다. 간호사가 없는 풍경도 산자와 죽은자를 가르는 것 중 하나다. 여자의 위 속에는 소화되다만 새우가 약간, 밥이 약간, 낙지의 다리가 퉁퉁 불어있다. 해물탕이라도 먹은 건가. 잠시 후면 자신이 살해될지도 모르고 이것을 먹었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알았을지도. 아, 이런 재수 없이! 닥터 최가 침을 뱉듯 말했다. 그가 해부하고 있던 곳을 보았다. 태아였다. 이제는 아무 기능도 못하는 여자의 자궁 속에는 10주 정도 되는 태아가 꼬들꼬들 말라가고 있었다. 드물긴 하나 있는 일이다. 뭐예요? 앱니까? 지금까지 벽 한쪽에 기대어 담배만 피우고 서있던 강 형사가 긴장하며 다가섰다. 어째 어젯밤 꿈자리가 뒤숭숭하더니만 제기랄. 일이 복잡하게 꼬였구먼. 이 짓 보기 싫어? 강력게 그만둬야겠습니다. 안그러슈 장선생님? 난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날 이유 없이 싫어하고 나 또한 그를 싫어한다. 하긴 장선생님은 뱃속에 새쌍둥이가 들어 있대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투둑한 배짱을 갖고 있습니다만 내가 이곳 출입 십수년인데 지금까지 장선생님처럼 꼼꼼하게 시체 살펴보는 의사는 처음이라니까요. 또 비꼰다. 죽은 자에 대한 관심이라곤 자신의 승진수단쯤으로밖에 취급하지 않는 쓰레기 같은 놈. 닥터 최가 고개를 돌려버렸다. 나는 그의 뒤통수에서 강 형사와 나에 대한 외면을 동시에 본다. 그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저 자식이랑 같은 조가 될 때부터 알아봤어. 그건 나도 같은 심정이다. 우린 한동안 무슨 일이든지 꼬이면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 일을 갖다 붙일 것이다. 어쨌든 이로써 여자를 죽인 살인자는 두 명을 동시에 죽인 중죄인이 되는 것이고 여자가 만약 생명보험이라도 들었다면 그 가족은 두 배의 돈을 받을 것이다. 똑같은 하나의 사건이 입장에 따라 천지차이가 되는 이런 경우 살아가면서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일이다. 누가 그러대요? 거품이 이미 사그라진 맥주가 은우의 손에서 이리저리 쏠린다. 살인자하고 외과의사는 아드레날린 분비량이 같다면서요? 어떤 시럽의 같은 자식이 그래? 난 되는 대로 대답해버렸다. 본질은 같은데 그걸 푸는 방법이 다르다. 어떤 시럽의 같은 자식이 하고 싶은 말 아닐까요? 맥주잔을 잡고 있는 그녀의 손이 창백하다. 지금 저 손을 잡는다면 깜짝 놀랄 정도로 차가울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만큼이나. 사람의 손 모양에 그 사람의 성격이 들어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일태면 손가락이 날렵하고 섬세할수록 그 사람의 성격도 그럴 거라는.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농구 선수의 손은 클수록 좋듯이 치과의사의 손은 작을수록 좋고 외과의사의 손은 살없이 건조할수록 좋다. 단지 필요에 충족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술잔을 빙빙 돌리는 그녀의 저 창백한 손은 어떤가? 거친 흙을 파고 나무를 심고 가지를 치며 자신의 표현대로라면 식물의 사생활을 연구하기엔 터무니없이 작고 여리다. 가끔 전혀 어울리지 않은 손을 가지고도 완벽하게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긴 하다. 그녀나 나처럼. 뭉축하고 짧은 내 손가락. 식물한테 꽂힌 무슨 의미인 줄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진다. 그제야 나는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바로 생식기관. 꽃 속에는 암술하고 수술이 있어서 바로 그 안에서 섹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일수록 생식기관이 발달했다고 볼 수 있죠. 그녀의 눈이 더할 수 없이 깊다. 내게 할 말이 따로 있다. 임신했어요. 칠 줄에요. 순간 왜 그랬을까. 난 헛하고 바람빠지는 소리를 내고 말았다. 그리고 곧이어 드는 생각. 이런 아이러니가. 아이러니라니. 밑도 끝도 없다. 성처녀가 성령으로 임신한 것도 아니고 명색이 의사인 내가 그동안 임신에 대한 걱정을 전혀 안 했던 게 아이러니라면 아이러니였다. 난 헛바람을 내쉰 탓에 텅 빈 것 같은 내 안에 맥주를 들이부었다. 그때였다. 왜 하필이면 죽은 여자의 자궁 안에 들어있던 태아의 모습이 떠오른 걸까. 그 틈에 꼬들꼬들 멸치처럼 마른 십주된 태아가 맥주를 타고 안으로 주르륵 흘러들어왔다. 야릇한 비린내가 확 끼쳤다. 그 바람에 입 안에 있던 맥주를 다 마시지 못하고 기침을 해버렸다. 미처 가릴 새도 없이 맥주가 구토처럼 쏟아져 나왔다. 식도를 타고 내려갔어야 할 맥주가 기도로 잘못 들어간 것이리라. 괜찮아요? 놀란 그녀에게 괜찮다는 표시로 손사래를 쳤다. 그녀가 움찔 놀랐다. 아마 지금 내 눈은 심한 기침 때문에 실핏줄이 터져 벌게 졌을 것이다. 마치 실컷 운 사람처럼. 그런 나를 그녀가 바라보았다. 그 눈은 말할 수 없이 복잡했다. 어디서 실려왔다고? 호텔이랍니다. 보나 마나 뻔하죠. 제가 보니까 그게 아직도 꼽꼽히 서 있더라고요. 하!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놈이죠. 그 말 끝에 닥터최가 웃음을 참느라 얼굴이 벌게 졌다. 난 닥터최의 벌게 진 얼굴을 무시했다. 물론 그도 알고 있다. 복상사는 아니란 걸. 하지만 그는 죽은 자를 두고 웃는다. 내가 그를 경멸하는 이유 중 또 하나다. 흔히들 남자가 성행위 도중 여자의 몸 위에서 사망하는 경우 성기가 오므라들지 않고 발기에 있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인간은 죽는 순간 신경계의 모든 긴장이 풀리기 때문에 성기는 오므라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그 남자의 성기가 발기에 있다면 신경계통에 과다한 약물 복용일 확률이 높다. 그는 이미 몸 따로 마음 따로의 상태가 돼버렸을 것이다. 신고한 사람은 밑에 깔려있던 여자랍니다. 그 여자도 참 평생 재수없는 것이다. 사람들은 죽은 자를 보면 재수없다고 생각한다. 머지않아 자신도 싸늘한 시체가 될 거면서. 어쩌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아니 삶에 대한 애착을 그렇게 표현하는지도 모른다. 해부대에 누워있는 남자를 보았다. 차가운 해부대에 누워서도 여전히 꽃꽃이 서 있는 남자의 그것은 너무도 추해 보였다. 죽어있는 고목을 파먹고 자라는 버섯처럼. 때로는 배설을 위해. 때로는 쾌락을 위해. 때로는 종족 보존을 위해. 나 역시 똑같은 행위를 하는 남자다. 싫은 생각에 오소소 소름이 돋는다. 아직 사후 강직조차 일어나지 않은 불과 한 시간 전까지만 해도 살아있었을 그의 벌거벗은 피부를 슬쩍 만져보니 아직도 따뜻하다. 이런 경우 나는 급해진다. 사실 따뜻한 체온을 가진 사람을 해부해보기란 기껏해야 1년에 한두 번 정도? 아직 미진한 온기가 남아있는 남자의 피부에 날카로운 메스를 대면 깜짝 놀란 남자가 눈을 번쩍 뜨고 벌떡 일어나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멱살이라도 부여잡을 것 같았다. 난 추한 남자의 피부에 여느 때보다도 강도 쎄게 메스를 밀어넣었다. 장 선생님 그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뭡니까? 강 형사가 담배를 피우며 들어섰다. 빌어먹을. 이곳에서 담배는 금물이라고 그렇게 주의를 줬건만. 아직 가족하고 연락도 안 됐는데. 하다가 더 가까이와 시신을 찬찬히 쳐다봤다. 이 사람 진짜로 사망한 거 맞아요? 죽은 사람 같지 않네. 그는 마치 내가 살아있는 사람을 해부라도 한다는 듯한 표정으로 많이 봤다. 난 그의 의구심을 일말에 제거하듯 두개골 사이에 전기톱을 밀어넣었다. 오늘 닥터장 팀의 그 남자 말이야. 상마풍당한 남자. 하마풍인데요. 닥터 최가 잽싸게 대답했다. 그랬어? 말해서 내려왔는데도 그게 여전하더란 말이지? 역시 오는 게 아니었다. 이 술자석도 분명히 저 느글르글한 웃음을 짓고 있는 박과장이 만들었을 것이다. 그는 유난히도 복상사에 대한 관심이 많다. 대만에선 복상사를 상마풍이라 한다며 달리는 말 위에서 바람을 피운다. 얼마나 운치가 있느냐고 멋대로 해석하기도 했다. 무슨 약물이야? 그가 은근한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약물이라뇨? 물론 나는 그 말뜻이 무엇인지 안다. 하지만 선뜻 대답하기가 싫다. 내 목소리가 터무니없이 딱딱했을까? 박과장이 나를 흘게 쳐다보았다. 그리고 이내 그 눈이 차가워졌다. 나의 심기를 알아차린 것이다. 흠, 1급 비밀인가? 목소리에 조소가 섞여 있다. 아닙니다. 아직 정확한 약물 조사가 끝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 약물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다려달라. 보고서가 올라올 것이다. 그때 보면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무 성급했군. 좋아. 마음에 들어. 해, 이래서 난 닥터장이 좋다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내 술 한 잔 받게. 근데 그 손 스크럽은 충분히 했겠지? 스크럽. 이 말이 나를 비아냥거리는 말이란 건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원이라면 누구든지 안다. 내가 처음으로 해부하던 날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스크럽을 찾았던 것이다. 손을 소독하기 위해 수술 환자가 병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외과의사가 하는 그것을. 난 관자놀이가 두근거리는 걸 어금니를 꽉 깨물어 진정시킨 후 양주를 입에 털어넣었다. 독한 술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언젠가 은우가 했던 말이 동시에 내려갔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살아있는 거위의 식도를 통해 간에다 빨대를 꽂은 후 그걸 쭉 빨아먹는 거래요. 은우 너는 그 말을 할 때 알고 있었니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를 이 길을 걸었던 때가 언제였던가 가로등 아래 은행나무가 벌써 노랗다. 난 은행잎을 하나 따보았다. 쉽게 똑 따질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파리는 나무에 단단히 매달려 있었다. 무슨 미련이 아직도 남아서 나는 새삼스럽게 이파리를 보았다. 부채살 모양의 잎에 굳이 없어도 되는 고리 가운데 파여있다. 하나면서도 둘 같고 둘이면서도 하나 같은 마치 사랑처럼 은행잎을 두고 괴퇴가 한 말이랬지. 오피스텔 문을 여는 은우에게 은행잎을 불쑥 내밀었다. 들어와요. 울고 있었던가 은행잎을 받고 돌아서는 그녀의 눈자위가 붉다. 무슨 일 있었니? 뜻하지 않은 아이를 임신한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난 지금 그녀에게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는가. 무슨 일 있었냐고요. 그래요. 그럴 줄 알았어요. 당신은 내가 왜 우는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종류의 인간이에요. 돌아서서 커피포트에 물을 받는 그녀의 등이 유난히 피곤해 보인다. 젖은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후두둑 커피 잔 안으로 떨어졌다. 눈물. 그래 살아있는 자만이 흘릴 수 있는 것이지. 커피 다시 타줘요? 난 조용히 고개를 흔들었다. 세상에. 다른 사람의 눈물이 섞인 커피를 마시다니.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은 그리 흔치 않을 것이다. 난 그녀의 눈물이 섞인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러자 어디선가 아련한 치자꽃 향기가 스며 나왔다. 내가 뭔가 혼란을 느낄 때면 맡는 냄새다. 넌 지금 혼란스러운가? 다시 한 모금을 마셨다. 그러자 이번엔 치자꽃 향기가 밴 참을 수 없는 슬픔의 맛이 온몸을 휙 돌았다. 참을 수 없는 슬픔이라고 했나? 무엇 때문에?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당신도 날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이 조금 달랐던가 봐요. 은우야. 그러니까 뭐랄까. 그래요. 이 은행잎 같은 거겠네요. 내가 사랑은 둘 같으면서도 하나라고 생각했다면 당신은 하나 같으면서도 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걸 거예요. 그렇지만 말이다 아무리 하나건 두 개건 어차피 끝이 조금 갈라졌다 뿐이지 한 이파리 아니니? 그 이파리가 더 자란다고 상상해봐요. 처음엔 별거 아니었던 그 틈이 점점 더 벌어지겠죠. 그리고 끝내는 서로를 바라보기도 힘들 정도로 멀어질 거예요. 그녀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이건 순 억지다. 어차피 은행잎은 끝까지 자란 게 지금의 모양이다. 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두려워하는가? 여자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존재다. 우리 헤어져요. 그녀가 벌떡 일어나 팔짱을 깨며 창문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다는 말이다. 아이는 나 혼자 낳을 거예요. 그리고 힘들겠지만 혼자 기를 거예요. 당신은 절대로 아빠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련한 치자꽃 향기. 가닥을 잡을 수 없는 혼란스러움. 죽은 사람 속이나 뒤지고 있는 당신이 무서워요. 나는 그녀의 오피스텔을 나왔다. 죽은 사람 속이나 뒤지고 있다. 그런 내가 무섭다. 그녀는 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가?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도 코끝에선 치자꽃 향기만 아른거리는데 인적 없는 적막한 가로등 아래 은행나무는 여전히 노랗게 서 있었다. 나는 그 나무에 잠시 기대어 서보았다. 은행나무. 5억만 년 전. 어디선가 나타나 지금까지 살아있는 그 질기고 질긴 생명력. 암나무와 수나무가 따로 있으면서도 오직 한 속 한 쪽만을 유지하는 그 결벽증.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나의 유전자를 지닌 아이가 태어난다니. 아이. 아, 지긋지긋한 삶의 칩착. 지금 해부대 위에는 다섯 살 사내아이가 누워 기다리고 있다. 아마 이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다.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더군다나 이 아이는 유괴된 지 12일 만에 죽은 채 발견됐다고 한다. 해부실 안에는 빌어먹을 강형사 그리고 30대 중반의 남자가 망연히 서 있었다. 사건이 사건이니만큼 구타 여부나 살해방법 등 몇 가지 확인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발 아이가 고통 없이 단숨에 죽었기를. 아이는 태아처럼 웅크린 자세로 굳어있었다. 보통은 사람이 죽으면 온몸을 쫙 펴는데 아이는 작은 공간 속에 있었던 모양이다. 난 우선 아이가 입고 있는 주황색 옷부터 잘라내기 시작했다. 가위 끝에 뭔가가 거치적거렸다. 꺼내어 보니 아주 작은 미니카다. 사내아이는 지금 왜 맞아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억세고 두툼한 어른의 손. 처음엔 따귀를 때리다가 이젠 분해 못 이겨 닥치는 대로 사정없이 팬다. 아이는 너무 무섭고 겁이 나 무조건 잘못했다고 빈다. 그렇게 억센 손은 한참을 두들겨 패더니 아이를 질질 끌고 지하실로 데리고 간다. 제발 제발 어두운 곳에 가두지만 마세요. 그러나 덜커덩. 두꺼운 문이 닫히고 칠흑같은 어둠. 손에 잡히는 건 주머니 속의 미니카 뿐. 몇 날, 며칠. 배가 고프다. 직접적인 사인은 빈사 같습니다. 빈사요? 강형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사실 위를 열어보는 순간 알았다. 빈 주머니처럼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였다. 한 아이의 숨찼던 소리가 점점 사그라지는 소리가 끈질기게 귓가에 들렸던 것은. 대장, 소장에도 아무것도 없다. 마지막 배설 후 일주일 이상 아무것도 못 먹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 굶어 죽었다는 말이. 강형사는 그 말을 다 끝내지 못했다. 지금까지 조용히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있던 30대 중반의 그 남자가 벽을 쾅 하고 주먹으로 내리쳤기 때문이다. 그래, 저 남자가 있었지. 남자는 벽만을 사정없이 내리칠 뿐 끙하는 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아이의 아버지일 깨다. 해부에 들어가기 전 처음엔 그 남자가 결렸다. 통상적으로 가족들은 훌쩍이기만 하다가 끝까지 보지 못하고 나가버린다. 그러나 해부가 진행되는 동안 난 이 남자를 잊었다. 어찌 보면 담담하다고 해도 좋을 만큼 아무런 표정도 없이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비라면 저럴 수 없다. 난 막연히 아이의 아버지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었다. 자식이 굶어 죽었다는 데야 어느 부모가 에이 죽일놈 내 잡기만 해봐라 똑같이 굶겨 죽여버릴 땐 안 그렇습니까 장선생님? 강 형사가 나를 또 걸고 넘어진다. 개자식. 밖으로 튀어나오려는 말을 이로 지그시 눌러버린다. 남자의 주먹에선 피가 스며 나왔다. 그러나 남자는 여전히 끙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병만을 사정없이 두들겨 팼다. 마치 자기 자신을 때리듯. 소리 없는 아우성. 갑자기 남자가 스르르 주저앉았다. 그리고 뭔가를 울컥 토해냈다. 검붉은 핏덩이였다. 아들을 사랑하는 저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와는 많이 다르다. 인간이 굶어 죽는다. 인간을 굶겨 죽인다. 주머니에 미니칼을 넣고 다니던 아이는 바로 나다. 어렸을 적 나는 어두운 곳에 갇혀 죽을 뻔한 일이 있었다. 나를 가둔 사람은 아버지였다. 그는 날 어두운 곳에 가둬두고 낚시를 갔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날 데리고 간 줄 알았다고 변명했다. 나흘 동안. 그때 난 배고픈 것보다 더한 고통은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난 인간을 굶겨 죽인 그 인간을 해부해 보고 싶어졌다. 식물원이라기보다는 비닐하우스에 가까운 이 안은 늘상 그렇듯이 비릿한 흙냄새가 여전했다. 난 제법 넓은 하우스 안을 휙 둘러보았다. 은우가 보이지 않는다. 그제야 그녀가 이곳에 있는지 없는지 전화조차 해보지 않고 왔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벌써 퇴근했을 리는 없고 어디 묘목이라도 가지러 갔나? 일단 기다려보기로 하고 빈 의자에 걸터 앉았다. 가을이 깊어 을시년스러운 바깥 날씨와는 달리 하우스 안은 물주전자가 와구락을 끓고 있는 연탈을 알로 덕분에 훈훈했다. 난 새삼스레 안을 둘러보았다. 솔직히 그녀를 만나기 위해 이곳에 몇 번이나 들락거렸으면서도 한 번도 이 안에 뭐가 자라고 있는지 관심조차 없었다. 그저 대학교에 딸린 식물원이라니까 식물이 자라고 있을 거란 막연한 생각만 했을 뿐. 그러나 이 안에 살고 있는 식물들은 내 생각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살고 있는 것만은 아닌 모양이다. 한 쪽에선 넝쿨 장미가 버팀목을 의지하여 한껏 피어있었다. 이 탐스럽고 붉은 꽃송이들을 어디선가 본 듯한데 어디서였더라? 아, 그래. 그 검붉은 핏덩어리. 난 이제야 알 것 같다. 내가 왜 무작정 이곳에 오고 싶었는지 왜 그녀가 갑자기 보고 싶었는지 자식을 잃은 아비가 토해낸 핏덩어리. 그게 아니었을까. 웬일이세요?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언제부터 거기 서 있었을까. 은우가 불쑥 나타났다. 은우야. 손부터 씻고요. 그녀가 제법 튼실에 뵈는 나무에서 이파리를 하나 똑 땄다. 무한자 나무예요. 무한자. 환자가 없다는 뜻이죠. 이름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씨로는 염주를 만들기도 해요. 그녀가 양동이에 손을 담그고 그 잎을 문지르자 희한하게도 비누처럼 거품이 일었다. 마음의 병을 없애주듯 육신의 떼도 없애주는 고마운 나무죠. 은우야. 이유는 모르지만 이 나무는 다른 나무하고 접목이 되질 않아요. 마치 당신처럼. 당신도 다른 사람하고 접목되지 않는 종류의 인간이잖아요. 밥 먹으러 가자. 그녀가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지금 저 남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나를 바라보는 은우의 표정이 그랬다. 가자. 굶어 죽지 않으려면. 그녀가 나더러 뭐라 해도 상관없다. 난 그저 그녀와 해물탕을 먹고 싶을 따름이다. 해물을 좋아하지 않는 나로선 마지막으로. 지금 나는 이제까지 해왔던 그 어느 해부보다도 특별한 해부를 준비하고 있다. 솜에 다 알코올을 듬뿍 묻혀 반짝반짝 윤이 나도록 해부대도 닦아냈다. 그리고 가장 아끼는 메스. 그 옛날 어둠 속에 날 가두었던 아버지를 해부한 이래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메스다. 그때 해부대에 누워 날 쳐다보는 아버지의 겁먹은 눈을 보고 처음으로 내가 그를 닮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봤자 손톱만큼의 동요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난 차 안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은우를 조심스레 안하다 해부대 위에 눕혔다. 그녀에게선 아직도 포르말린 냄새가 난다. 너무나 익숙해. 오히려 안심이 되는 냄새다. 가위로 옷을 찢어버리니 실월하게 하나 걸치지 않은 그녀의 창백한 나신이 매혹적이다. 은우 그녀를 언제 어떻게 만났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 유감이긴 하지만 난 그녀를 사랑했다. 그녀가 헤어지자고 하지만 않았어도 아니 아이를 낳겠다고만 하지 않았어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난 그저 그녀의 표현대로 하자면 다른 인간과 접목되지 않은 아빠가 될 자격이 없는 종류의 인간일 뿐이다. 그런 나를 죽은 자의 속이나 뒤진다고 무서워하긴 했지만 지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줄도 모르고 창백하게 누워있는 그녀는 해물탕을 먹자고 했을 때 처음엔 아주 의아해했다. 내가 해물을 먹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팔팔 끓는 해물탕 속에서 낙지를 듬뿍 골라 그녀에게 주며 난 얼마 전에 해부했던 여자의 위 속에서 낙지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다. 그녀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았다. 뭔가를 미심쩍어하는 그녀에게 그 여자의 자궁 속에서 십주된 태아가 나왔다는 얘기도 해 주었다. 그녀는 숟가락질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덜덜 떨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닌 척하며 내게서 벗어날 방법을 열심히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나 몰래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것 같았지만 그냥 모른 척 해 주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자신의 위치를 알릴 문자메시지를 보낼 여유도 없었기 때문이다. 영리한 여자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조금만 더 영리했더라면 내가 그녀를 해부해보고 싶어 한다는 걸 진즉 눈치챘을 텐데. 난 신중을 기하여 천천히 해부용 장갑에 손을 들이밀었다. 뭉툭하고 짧은 내 손가락 사이사이를 꾹꾹 눌러 장갑에 밀착시켰다. 그러자 예외 없이 찌르르 발 뒤꿈치에서부터 전류가 흘렀다. 스크럽만 할 수 있다면 완벽할 텐데. 쌍 쥐뿔도 모르는 무식한 새끼들. 죽은 자에게 예의를 다하지 않는 이곳 국립과학연구소의 누구에게라 할 것도 없이 욕을 날렸다. 난 그녀의 배에 살며시 손을 얹어보았다. 이 안에 어둠 속에 갇혀 너무 배가 고파 차라리 빨리 죽어버리길 바라던 아이의 자식이 들어있다니. 겁먹은 눈동자로 메스를 손에 든 자신을 꼭 닮은 자식을 바라보던 아버지. 끈질긴 삶의 집착은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다. 너무도 손질을 잘해 갖다 대기만 해도 피가 베어나올 것 같은 메스를 조심스레 집어들었다. 제일 먼저 그녀의 배에 메스를 갖다 댔다. 움찔. 아직 살아있다. 하지만 무슨 상관이람. 어차피 잠시 후면 죽을 것을. 사르르 피가 베어나온다. 은우야 무서워하지 마라. 난 널 사랑한다. 난 너를 알고 싶다. 사랑하는 사람을 해부해보고 싶다. 단지 그것뿐이란다. 어디선가 아련히 치자꽃 향기가 나는 것도 같은데. 나는 당신이란 인간이 정말 싫었어. 왠지 알아? 살인자를 쫓는 내 감각에 의하면 말이야. 해부하고 있는 당신을 보고 있느라면 마치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 같았거든. 난 강형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당신은 그 어떤 살인자보다도 더 악질적이고 잔혹하고 악랄해. 난 때로 나보다 다른 사람이 날 더 잘 알고 있는 것에 놀랄 때가 있다. 은우가 나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강형사도 나를 잔인한 살인자라고 단칼에 말한다. 애인을 죽여놓고 해부해서 이리저리 나눠버리면 완전 범죄로 끝낼 줄 알았어. 완전 범죄? 범죄라고? 난 한 번도 은우를 해부하는 게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난 그저 그녀를 좀 더 알고 싶었을 뿐이다. 내 아이를 가진 그녀를 내 식대로 최대한 사랑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것도 내가 가장 아끼는 메스를 사용해. 사람은 각자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듯 사랑하는 방식도 다 다를 뿐이다. 그 점에 대해 그 누구도 나를 비난할 수 없다. 얼마 전 내가 국과수 담당 형사라는 걸 알고 당신 애인 김은우 씨가 날 찾아왔어. 아무래도 당신이 무슨 일을 저지를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은우 씨하고 난 강 형사님, 그 다음부턴 제가 말할게요. 난 은우를 해부할 수 없었다. 그날 막 그녀의 배에 메스를 댔을 때 그놈의 강 형사가 사정없이 뛰어들어와 다짜고짜 내 턱에 주먹을 갈겼기 때문이다. 언젠가 당신에게 말한 적이 있죠. 외과 의사와 살인자의 아드레날린 분비량은 비슷하다고.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신을 보고 있으면 인간을 해부하는 걸 마치 즐기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임신한 이후 날 바라보는 당신의 눈은 항상 내 속을 들여다보는 것만 같았어요. 그 눈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상상하는 것조차 끔찍했지만 어쩌면 날 해부해보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강 형사님께 도움을 청했죠. 형사님과 난 둘만의 암호를 정했어요. 위급한 상황이 되면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날리기로 가장 간단하게 숫자를 눌러 현재의 위치를 알려주자고요. 1번은 해부실, 2번은 식물원, 3번은 내 집, 4번은 알 수 없는 장소. 그날 당신이 해부한 여자의 자궁 안에 10주된 태아가 있었다는 말을 했을 때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당신이 날 해부실로 끌고 가리라는 걸. 그래서 난 숫자 2를 눌렀어요. 당신은 아마 내가 누군가와 통화를 못했다고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날 형사님이 조금만 늦게 도착했더라면 이런, 이 여자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영리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나보다 먼저 알고 있는 걸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그런 사람들을 해부해보고 싶다. 난 날마다 죽은 자의 배를 가르고 두개골을 철단한다. 날마다 인간의 장기를 하나하나 적출해내 그 무게를 달고 상하지 않게 포르말린 속에 집어넣는다. 날마다 미로처럼 연결되어 있는 동맥과 정맥을 따라 인간의 속을 이리저리 헤집고 다닌다. 그러면서 인간은 겉모습만큼이나 속모습도 다르다는 걸 매번 느끼기도 한다. 그렇게 이 일은 처음부터 나에게 잘 맞았다. 그런데 이젠 이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다른 무엇보다도 난 이 점이 말할 수 없이 섭섭하다. 인간을 해부할 수 없다면 난 이제 날마다 무엇을 해야 하나? 네, 2002년 여름 창간호 개간 미스터리에 실렸었던 인간을 해부하다 소개해드렸습니다. 한국 추리소설 걸작선 800페이지짜리 벽돌책 그것도 두 권, 1600페이지 그 중에서 몇 개만 소개 차원에서 낭독해드리고 있습니다. 괜찮은 걸 하시는 분들은 책을 구입하셔도 좋겠지요. 또 안잡이가 엄선해서 읽어드리는 낭독을 기다리셔도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